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한 2, 3주 정도가 흘렀지만 보면은 이렇게 딱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저런저런 이야기를 언제까지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정도가 되면 이 문제를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서 쭉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최화된 그런 삶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인생에 건너뛰는 법은 없다. 건너뛰는 법이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직시하고 즉시적시 제대로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기 때문에 뇌물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받으면 감방 가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한 번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번 다섯 번 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상살이인 거죠. 그러니까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삶을 관통하는 그런 원칙만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을 살 때 훨씬 더 지혜롭게 좀 정도를 걷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다음에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시죠.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가 용산공원을 찾은 김근희 셔츠 이어서 신발도 디올 황갈색 바탕에 검정무늬 운동화 신어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 143만원 판매 이런 사례가 나오고 디올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기사도 필요할 겁니다. 대중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또 영웅들을 원하고 또 아주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의 부인의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문사나 이런데도 결국은 그런 상업성을 유지해야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면을 많이 메우고 있으니까 한 분이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딱 첫 번째 쓴소리인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김동섭이란 신민이 좀 그만해라 그만하라는 이야기죠. 뭘 잊고 신던 그게 기사거리가 아니잖아. 제발 정신돔 차려라 이렇게 김동섭 신민이 너무나 가벼운 주제만 주로 다루는 언론사를 향해 가지고 한마디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254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한 겁니다. 필요하죠. 김건희 여사가 뭘 입고 뭘 먹고 뭘 신고 다니는지 그런데 또 좀 생각 있는 그런 시민들은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게 기사거리가 아니지 않냐 제발 기사거리를 좀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에 이제 남으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다른 비중 있는 그런 기사 좀 반드시 다루어야 될 그런 사건도 다루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다루면 그냥 소소한 그런 재미거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두 개가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두 개가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된 건지 사전투표에 1,600만, 당일투표에 1,700만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만, 1,700만이 참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52.57% 대 43.82%로 그런데 당일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를 했습니다. 39.08% 대 56.24%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600만과 1,700만 정도의 어마어마한 표본수로 구성된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이 나눠서 투표를 했는데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고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대표를 하고 당일투표에서 대승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3구 대선에 이어가지고 국민의힘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사전투표 독렬을 하고 나선 거죠. 이 사진은 3구 대선 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른바 교차투표라는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일이 공동체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전투표 조작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통계자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선중앙동화에서 일체 다루지 않는 거죠. 일체 다루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신발 이야기만 크게 다루니까 한 시민이 정신 좀 차려라. 너가 정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건너뛰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그냥 건너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이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고 저하고 동갑내기 때문에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평온하게 컸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저 자신은 작은 사업을 한 집에서 나가지고 상당히 굴곡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거의 자영업자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히 느끼는 거죠.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무시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비용을 치른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용산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에는 동이 16개고 투표소 수가 60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 1동의 제1투표소, 이 투표소에 가지고 모두 60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5년 동안 문정권 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에서 승리했으면 60대 제로, 2018년 서울시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60대 제로. 모든 용산구 산하에 16개 동에서 60개 투표소에 다 승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 선거에서도 60대 제로 사전투표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두 자리가 있는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선출 선거에서도 60대 제로, 60대 제로로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에 다 승리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용산구 산하에 60개 투표소에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60대 0입니다. 2022년 또 대통령선거, 3구 대통령선거에서도 용산구 산하에 60개 투표소에서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민주당이 다 승리했고 미래당은 다 패배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 용산구만 보면 420대 제로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은 절반입니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420성이 여러분들 불가능한 확률이 용산구에서 5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꼭 같은 420대 제로는 강남, 서초 모든 부분에 대부분 다 적용이 될 겁니다. 500대 1, 800대 1. 그래서 1480대 1이라는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했으니까. 이런 것은 전혀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사회입니까? 이러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사회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반기하고 뭉개고 그다음에 외면하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5년 동안 5번의 공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의 승리 확률은 용산구에서만 420대 제로입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전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480대 1, 이게 여러분 뭡니까?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 전 서울시내의 소위 투표소 레벨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에 승리한 확률입니다. 1480대 제로입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한 곳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 여러분, 검정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갑, 이인영 후보는 6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구로구 을, 윤건영 후보는 51대 제로로 이겼습니다. 고용진 43대 제로로 이겼습니다. 단 한 곳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곳도. 그래서 총선이 1480대 1이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 3구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뭡니까? 이렇게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거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상품이 달린 신발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에 줄여졌던 서울 전체의 투표 조작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다 합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이재명 득표율 45%, 윤석열 득표율 50%, 그래서 5% 차이로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작값을 다 조사해 보니까 총 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10.80%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5.41%를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5.22%를 빼고 심상정우에게 0.18%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40%를 차지했고 윤석열 후보는 55%를 차지한 겁니다. 15% 격차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15%가. 그 격차가 여러분 뭡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는 5%로 윤석열이 이겼다 하는데 서울만 경우가 보니까 수정 이후에 윤석열이 15%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업을 추진한 제야 고수는 실제로 뭡니까? 자료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32%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8% 정도 더 선전했다 잘 싸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 8%는 또 당일 투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결과는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간주한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이긴 표수가 100만 표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를 몇 만 표로 발표했습니까? 25만 표, 24만 무 7천 평가, 0.73%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저는 326만 표 정도가 아마 조작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구했고 326만 표를 조작으로 발표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만 100만 표가 나온 겁니다. 그 여름 구체적인 자료는 이 자료에 나오는 거죠. 득표율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1%를 발표하고 45%를 발표했지만 실질은 22%가 조작이 됐다고 본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차이가 나온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100만 표 정도의 격차를 낸 겁니다. 그 24만 7천 표 차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언론도 이 중대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입은 무슨 패션이었고 월남 치마가 어떻고 디올 상품의 이런 신발이 어떻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누구를 까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안을 대한민국이란 국민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눈을 감고 그를 깔아뭉기면 비용을 치룬다는 겁니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의 주제가 바로 건너뛰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앞에 좀 부연 설명을 더하게 되면 인생에 건너뛰는 법은 없다. 저는 바닥부터 지금까지 제 생을 개척해오면서 너무나 가슴 깊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원칙이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고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일을 성실하게 해서 노력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인생에 건너뛰는 법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갖고 그렇게 여러분들 성년 이후에 40년 정도를 살아와서 지금 60대 초반이 된 겁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지금까지 거룩저룩 뭐죠? 운도 좋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청들이 다 이렇게 침묵하고 입을 다물면 그거는 반드시 비용을 큰 비용을 치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룬다는 겁니다. 치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루지 않을 수가.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의 채널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훗날 큰 환란이 왔을 때 그래도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의 디오를 처리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뤄야 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많은 소설가 가운데 과학의 조예가 깊은 소설가는 그 유일한 분일 겁니다. 복거일 선생. 암투병을 극복하고 정말 살아남은 분이죠. 국민의힘이 선거부정의 여지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하라고 동의하는 것은 거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이거를 묻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부정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월간조선에서 인터뷰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거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선거법의학의 공식용어는 선거사기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를 듣고 가는 것은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관용도 화합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폄하거나 특정 후보를 폄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방송을 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죠. 우리가 선대의 피와 땀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도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 세대의 여러분들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봄 소풍 가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투표 날에 놀러 가는 게 책임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겁니다. 비용을 치른다는 것이 경제적 재앙을 만나거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어제 방송에서 2020년도 5구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3구 대선까지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그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것은 이른바 교차투표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교차투표 현상의 본질은 뭡니까? 사전투표에서는 항상 특정정당 민주당이 압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밀리는 일이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1,600만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1,600만이고 그리고 2017년도 5구 대선에는 1,100만이 참가했지만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사전투표만 하면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압승했던 후보가 정상적인 투표라면 당일투표에서도 52.57%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52.57%를 사전투표에서 얻고 당일투표에서 39.08% 얻은 급추락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이 없으면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이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4.15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서울시 강력의회 선거 서울시장 선거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17년도 5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일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가 특별하게 이름대로 컸다는 거죠. 그럼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그럼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바로 권력을 도독질한 것을 뜻합니다. 권력을 절도한 것을 뜻합니다. 권력을 절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국가의 내란을 꾀한 가장 공동체 차원의 중범죄가 5년 동안 5번이나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상품이 달린 신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의 내란이 5번이나 발생한 겁니다. 뭘 통해서 사전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누가 했느냐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 프로그램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 현장에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이고 누군가 뭡니까? 기획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란이 5번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왜 던졌습니까? 본인 입으로 공정과 상식을 여러분들 약속했고 3월 4일 날 경주 유세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하거나 실행한 자란 이 땅에 못 살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표를 준 겁니다. 세 달 가까이 가는 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분들 사전투표 5월 17일 날 사전투표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내가 관심이 없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내가 앞으로 그렇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이 발생했는데 내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밝힐 수 없다면 뭘 뜻합니까? 공범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닌 겁니다.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면 대형사건을 인지하거나 인지하거나 인식한 상태에서도 그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그것은 악과 타협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등의 무리한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권력을 절도했다. 그것은 국정을 문란시키고 국헌을 그냥 뭡니까? 훼손한 것이고 내란을 범한 것이다. 그 사건이 이미 사전투표에 뭡니까? 모든 분석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침묵하고 그냥 그걸 깔아뭉긴다. 대법관들이 깔아뭉긴다. 그건 다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또 과거의 야당, 지금의 여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공범관계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졌는데 이렇게 다 침묵하고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대법관들은 뭐죠? 130여 건에 달하는 선거 무효소송을 계속해서 뭉개서 2년 2개월, 3개월이 갔도록 그게 뭡니까? 깔아뭉개고 6월에 첫 번째 인천연수월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천대입과 조재현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법관들이 해온 그런 행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동안 선거 무결승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하고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부정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선거부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관용도 화합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른 그런 범죄 행위를 인지하거나 인지하고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만 나온 사람도 다 보통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니까 완고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인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뭐죠?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덮는다는 것은 공범관계인 거죠. 묵시적 공범관계인 거죠. 그걸 아마 법조인들은 다 잘 알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원로 작가가 이야기하지만 선거사기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이 중대한 범죄를 덮고 가는 것은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이것은 완곡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회가 선거가 무너져서 부정선거가 일상이 되면 그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모든 곳의 사기와 부정이 다 범람할 텐데 이렇게 이름들 대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제목으로 정한 정말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처절하게 그와 같은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같은 차원으로 해서 공동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부러지는 겁니다. 왜? 세상의 일상생활에 분주한 사람들은 그것 좀 부정하면 어떠냐? 부정선거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인생이든 공동체든 건너뛴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정말 애절하게 애통하게 그렇게 호소하고 외치지만 제 호소와 외침이 현실세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구전일을 곧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범죄죠.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입니다. 이것은 뭐 그야말로 자 여러분